서기 2,122년 승무원 7명을 태운 우주 화물선 노스트로모어는 우주광석 2천만 톤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우주선 총괄 컴퓨터인 마더가 동면 중인 승무원들을 깨우는군요. 7명의 승무원들은 고향 복귀에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로모어의 선장인 달라스. 우주선이 어디쯤 항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죠. 승무원들도 함께 우주선이 어디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관장 파커는 계약 위반이라며 항의해보죠. 정체불명의 발신음을 확인해보는 이들. 발신지는 1200km짜리 소행성. 착륙을 시도하죠. 그러나 착륙 도중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엔진이 정지되고 만군요. 25시간 동안 소행성에 고립되게 된 이들. 선장 달라스, 부선장 케인, 항의사 렘버터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나서죠. 극심한 내혼의 원시 상태의 대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 소행성. 주니 리플린은 선발 탐색대의 상황을 살핍니다. 신호를 따라가는 탐색대는 정체불명의 거대 우주선을 마주하는데 추락한 걸까요? 이들은 외계 우주선 안으로 진입해봅니다. 우주선 안에서 거대한 생명체 화석을 발견하는 이들. 기괴하게 생긴 외계 생명체군요. 이들은 뭔가에 녹은 구멍을 발견합니다. 리플린은 과학 장교 에이쉬를 부르죠. 아래쪽으로 내려온 탐사대원들. 푹푹 찌는 온실 같은 거대한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때 미끄러지는 케인 케인은 정체불명의 아래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만져보는데 반응을 하는 물체 짐 주심 괴생명체가 들러붙은 케인은 어떻게 된 걸까요? 과학 장교 에시가 열어버리죠. 이들은 케인의 우주 헬멧을 벗겨보는데 영덕 대기인가요? 기계로 스캔해보니 이 대기는 숙주를 마비시켜 혼수상태로 만들어 계속 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기 다리를 끊어보는데 대기의 혈액이 강력한 산성 물질이군요. 따로 에시를 부른 리플리 그때 케인의 얼굴을 포장 중이던 대기가 사라졌고 달라스와 리플리 에시는 의료실을 살펴보는데 조심 잘 익었나요? 살이 꽉 찼군요. 수율이 아주 좋네요. 다행히 우주선 수리는 계획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다시 우주로 향하는 노스트로모호 항해사가 지구까지 도착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일단 오래 굶은 케인을 위해 식사를 함께하는 승무원들 그때 케인이 이상하고 발작을 시작하는데 조심히 편생합니다. 모자람 없는 외계 생명체군요. 승무원들은 처음 마주한 외계 생명체에 얼떨떨합니다. 도망간 외계 생명체를 쫓는 이들 추적장치가 작동되고 포획하려 하는데 조심 야옹이를 찾으러 기관실로 온 브랜 찾은 것 같은데 그 주위에서 외계 생명체의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성장을 한 것 같죠? 브랜은 구석에 짱 박혀있던 야옹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찾아짐을 당하죠. 외계 생명체의 성체를 마주하게 된 브랜 조심조심 소각기를 든 달라스는 괴생명체를 몰기 위해 갑니다. 탈라스에게 뭔가가 접근하고 끈적이는 액체를 발견한 탈라스 뭔가가 탈라스에게 접근합니다. 탈라스 탈라스 선장과 부선장이 죽은 이 시점 리플리가 최고 상관이죠. 리플리는 우주선 컴퓨터 시스템인 마더로부터 자료를 얻어내려고 시도하는데 과학장규만 열람할 수 있는 특별 명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실상을 알게 된 리플리 모두에게 사실을 알리러 가는데 애쉬가 모든 출입로를 차단합니다. 뭔가 이상한 애쉬 리플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때 파커가 리플리를 구출합니다. 사실 과학장규 애쉬는 주식 인간이 아니었죠. 애쉬를 다시 구동하는 리플리 속이 안 좋나요? 애쉬는 괴생명체가 순수한 악이자 완벽한 생명체라고 말하며 다 죽을 거니 불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군요. 리플리는 렘버트와 파커에게 산소 공급을 위한 냉각제를 가져오라 명령하죠. 괴생명체가 있는 모선을 폭발시키고 탈출선으로 탈출해 일단 구조를 기다려보려는 이들 주심 야옹이도 잘 챙겨가는 리플리 렘버트와 파커는 있는대로 냉각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렘버트 뒤로 무언가 접근하고 렘버트는 그대로 꽁꽁 얼어붙고 마는군요. 그 순간 파커가 괴생명체를 공격해보지만 괴생명체에게 잡히고 말고 그대로 뚝배기를 허락하고 맙니다. 렘버트 또한 괴생명체에게 붙들려 죽고 말죠 리플리 홀로 남았군요 바로 모선을 폭발하려는 리플리 노스트로모어의 주냉각장치를 제거하고 자동폭파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탈출선으로 이동하려는데 리플리 앞에 괴생명체의 컬렉션이 펼쳐지죠. 먹잇감들을 수집해놓은 괴생명체 여러 승무원들이 있군요. 아직 덜 죽은 달라스는 리플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차마 그럴 수 없었던 리플리는 그럴 수 있었죠. 괴생명체의 추격을 경계하며 이동하는 리플리 그 때 리플리의 주위까지 접근한 괴생명체 하지만 다행히 리플리는 탈출선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바로 탈출선을 발진시키는 리플리 29, 26, 25, 12, 11, 3, 2, 1 노스트로몬은 폭발하고 우주에 홀로 살아남은 리플리 그렇게 야옹이와 둘이 남게 되었군요. 리플리는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쥐 조심 리플리는 침착하게 다른 쪽으로 가실 수 없는군요. 괴생명체가 움직임을 보이자 리플리는 우주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무기도 치참했죠. 리플리는 뭘 하려는 걸까요? 우주복을 입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리플리 괴생명체가 숨어있던 곳에 가스벨브를 열어 괴생명체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괴생명체가 자신에게 다가온 순간 에어록을 열어버리죠. 입구를 잡은 괴생명체 순식간에 강제 퇴거당했고 다시 개구멍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죠. 리플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괴생명체를 암흑 속으로 날리는데 성공했군요. 동묘에 들어가는 리플리의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는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버린 에이리언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6부작까지 진행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크로스오버물인 에이리언 프레데터까지도 다뤄볼 생각이니 재미있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무리뷰 기무였습니다.